모든 국민 다 좋아하는 삼겹살 통삼겹살을 구이를 해서 오늘 근사하게 홈파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보기 양념을 만들 거예요 청주 3 설탕 6 간장이 9 만원 한 숟가락 참깨 고추즙 넣고요 그리고 이제 참기름 고추장하고 간장을 동양으로 넣으시면 돼요 여기에 고춧가루를 좀 넣고 동양소리를 맛을 보시면 제육 양념 맛이 나요 그냥 슬슬 담가주세요 담가고 주물주물 해놓으면 불고기가 되는 거고 고추장을 발라주면 고추장 양념이 되는 거고 간장 양념은 위에 밑에? 밑에는 고추장 양념 섞이는 거는 한 번에 양념을 둥치면 먹을 수가 있겠죠? 키조개예요 얇게 써실래요? 네 얇게 살짝만 넣다 건지면요 부드럽게 익어요 묵은지 무침 설탕 참기름 땡 돼침 패주 바질 민트 민트 척척 올려드리면 우와 양념을 넣으셔도 되고 버미슬리? 묵은지 묵은지 이렇게도 저의 홈파티 요리인 통삼겹살 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오워드 고 when you can't see it your beautiful life 딜리셔스 라이프 올리브 딜리셔스 라이프